영업은 혼자가 아니야 나를 따라와 멘토가 돼줄게 거저의 산을 넘어 계약의 정산까지 내가 도와줄게 박해 영업의 신 들어가 안녕하십니까 설득박사 김윤석입니다 영업의 신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영업의 신 시즌3에서는 기존에 영업의 고수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있지만 좀 특별하게 이론과 실제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좋은 영업 교과서 세일즈 책, 마케팅 책을 보시는데 이 책으로만 보고 끝내고 실전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추천하고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기존에 영업을 하시는 분을 모셔서 실제로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환영할지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그 유명한 핑크 펭귄이라는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고 마케팅하는 분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책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 핑크 펭귄이라는 책은요 기존에 틀을 깨는 창의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독특한 메타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신선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책에 보면 평범한 검은 펭귄들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핑크 펭귄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요 창의성과 개성의 가치를 이야기하죠 이런 메타포는 직장, 교육,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특별하고 창의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도 참 특이하죠 핑크 펭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독특함,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목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젠 독특하지 않으면 차별화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보여주죠 워낙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환경도 바뀌고요 또 영업도 그래요 세상에 없는 독특한 상품은 없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고객에게 접근할 것인가 평범한 상품이더라도 내가 어떤 포커스를 잡아서 눈에 띄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나타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초대할 손님은 민경래 본부장님이십니다 방판 영업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가는 곳마다 1등을 하세요 민경래 본부장님과 함께 실전 영업과 이 책의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에 있는 민경래입니다 네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지금 여기는 회사를 또 옮기셨잖아요 네 우리 민경래 지점장님은 가는 곳마다 탑이 아니면 안 하시잖아요 탑이 아니면 그것도 단기간에 쭉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어디 어디서 탑을 하셨는지 회사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했던 데는 의료기 코르셋을 하는 데였고요 거기가 제일 처음에 영업을 하게 됐던 데고요 시작했던 데 얼마 만에 탑 되셨습니까 그때는 한 2년 반 2년 반 2년 8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년 3개월인가 그랬을 것 같고요 다음 회사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회사에서는 한 2년 걸렸죠 네 네 근데 지금 여기 회사에서 제가 이제 여기 본부장까지 가는데 2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했던 거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좋은 거였고요 의료기 코르셋의 여자들이 그리고 그 시기가 그랬고요 두 번째 했던 거는 청력인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데고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는 조금 어려웠지만 했고 이번에는 단위가 높아요 금액이 400만 원 이상이죠? 그렇죠 제품은 좋아서 선호도는 있는데 단위가 높아서 설득이 많이 돼야 되는 작업이라서 시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길게 잡아도 2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 방송은 또 본인의 영업 공부도 되고 또 노하우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미리 핑크 펭귄이라는 책을 보고 오셨어요 감사하게도 영업을 할 때 책을 보고서 영업을 시작하고 배우신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바닥부터 몸으로 배우셨죠? 그렇죠 저는 잘 안 보이니까 배우고 이런 건 없어요 어디 가서고 그냥 한 거죠 제 방식대로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모르실까 봐 소개를 좀 드리면 시각장애인 2급이시죠? 네 2급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불편하신가요? 지금은 제가 시력이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 제가 시력이 좋아지는데 영향력을 줬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일을 바꾸게 된 거고요 지금은 글자 같은 건 안 보이는데 이제 형체 색깔 옛날에는 사물 구분이 안 됐는데 지금은 사물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되셨죠? 네 구분도 안 되고 사물 구분이 안 됐죠 사물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꺼먹고 그냥 뭐 이렇게 쩜쩜쩜쩜 이런 상태 그냥 까만 물체들이 좀 크게 있고 작게 있고 길게 있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조금 색상 구분이 조금 되고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조금 되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혼자들 다니는 게 수월해졌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물 구분도 안 되고 형체 구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비장애인과 교렸을 때 1등을 계속 하신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그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배운 게 없어서 처음에는 연구 판매라고 하죠 아는 지인들 지인들 판매 다 그렇죠 지인들 위주로 하죠 사실 모든 영업이 그래요 고객 발굴부터 시작을 하죠 누굴 만날 것인가 만나야 판매가 되니까 누굴 만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서 만날 것인가 되게 중요한데 막상 처음 영업하는 분들은 만날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근데 만날 사람이 없진 않죠 지인이 있잖아요 결국 초보자들은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경은의 지점장님도 그러셨나요 그렇죠 저는 안 보이니까 멀리 갈 것도 없고 옆에 사람 먼저 해야 되나 멀리 갈 것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이런 게 있대 그랬는데 그분들이 좋게 받아줄 리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 어디 거나하게 가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집에 한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처음에 시도를 해봤었고요 제가 입어보고 그들한테 제가 변한 거를 보고 그들한테 봐달라고 하는 걸 처음에 했었어요 처음에 영업했던 거는 의료기 코르셋이었어요 제가 그때 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안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러니까 이만한데 제가 만져갖고 그만큼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입고 이만큼 좋아지면 제가 이걸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사이즈를 재고했지만 그걸 디테일하게 잘 구분을 못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봐주는 역할을 시켰죠 처음에 같이 있는 동료들 중에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내가 노력을 했죠 먹는 것도 좀 돌먹고 운동도 하고 그들한테 저를 보게 했죠 그들한테 나 좀 봐줘봐 내가 이걸 하는데 내가 바뀐대 그걸 하면 얼굴도 바뀌고 이래이래 바뀐대 내가 지금 그걸 모르니까 좀 봐줘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시각장애인들이 보면 도움이라고 하는 옆에서 살펴주는 사람들이 각자가 한 명씩 있어요 그분들한테 했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이게 뭔가 되네 바뀌네 그게 처음에 제가 했던 거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좋은 방법을 쓰셨네요 그걸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예상을 하신 건가요 내가 작은 부탁을 해서 이 정도는 상대방이 들어줄 거고 내가 바뀐 모습을 본인이 스스로 보면 자연스럽게 이걸 구매할 것이다라는 걸 개설하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진짜로 나 좀 봐줘만 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구매하게 된 건가요 그거는 그냥 몰라도 제 방법이었어요 누군가 영업을 시작할 때 계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민경래님이 신체도 건강하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남편이 돈도 잠벌고 그러면 굳이 나가서 영업을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죠 누구나 간절함이 있는데 위기가 왔을 때 다들 영업을 하거든요 민경래님의 영업에 대한 간절함은 돈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장애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돈이죠 돈이 가장 먼저인 사람과 돈을 벌어야 되지만 나는 자유를 찾고 싶다 나를 찾고 싶다 뭔가 성장하고 싶다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더라고요 단순히 돈만 쫓는 사람들은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일이 많은데 민경래님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다 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컸기 때문에 영업이 더 잘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나는 장애가 있어 그걸 솔직하게 밝히면서 사람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하셨어요 좋은 겁니다 작은 부탁인 거죠 나 이거 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조 이거는 누구든지 해줄 수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영업을 하는 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과감 부탁을 해요 하나 사줘 하나 팔아줘 이렇게 해서 주변인이 떠나는데 제가 많은 분들에게 권하는 게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아 나 좀 의심이 돼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조금 들어봐줄래? 한번 들어봐주잖아요 얘가 진짜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거 하나 팔아줘 들어봐줄래? 안 들어봐주거든요 이렇게 작은 부탁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통해서 조금씩 관심을 끌어나가는 기법을 쓰라고 하는데 민경래님은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그렇게 스타트를 하신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위기와 단점 부분을 오히려 장점화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살이 빠지고 얼굴이 좋아지는 거 보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구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까지 좀 쓰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이즈를 재야 되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이런데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회성으로 부탁만 해도 되는데 그 사람한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계속 바뀐 모습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어? 변하는 것 같네 빠지는 것 같네 나도 아랫배가 들어가면 나도 이걸 사서 입고 나도 옆에 사람한테 털어보려고 해 였거든요 그러니까 민경래님이 본인이 몸이 좋아지는 걸 보고 또 판매 가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나도 몸이 좋아지면 민경래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영업을 이렇게 가면 되게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나처럼 해 나처럼 따라해 하면 아유 그 사람이니까 그렇지 라고 너무 대단하게 보고 못 따라하려고 하는데 민경래님은 그 정도도 어느 정도 활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야 눈도 안 보이는 나도 영업을 하는데 그렇죠 아니 내가 보동도 불편한 잘 돌아가니도 못하는 나도 이 정도 버는데 너도 할 수 있어 이것도 좀 이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있는 데에서 그룹 조 할 때는 했죠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단점을 오히려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화법 기가 막힌대요 우리 민경래님 그런 거 여럿이 있을 때 조미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하면서 꼭 하나 짚고 가는 게 있죠 나도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나는 안 보이는데 근데 제가 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이니까 더 쉬울 거잖아요 나는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쉬워요 해보세요 그런 면에서 민경래님은 눈이 지금 글자는 당연히 지금도 안 보이고 형체도 모르는데 컴퓨터와 핸드폰을 잘 다루세요 네 조금 오히려 비장애인 또래보다 훨씬 잘 다루세요 네 그 계기가 있어요 네 시각복지관에 가서 글을 제가 시각이 되기 전에 컴퓨터가 막 나올 때 사이트라고 그러죠 그걸 만들었어요 그때는 보이지만 일하시는 분을 주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 갖고 해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뭐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에 대한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네 안 보이는 시장 그 당시 발루초서 다니면 동네 시 이것밖에 못 다니잖아요 맨날 다녀도 한 30년 전으로 가면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걸 했을 때 그런 큰 시장을 갖고 그걸 만들어서 한번 이제 직원을 시켰지만 그랬는데 제가 시각이 되고 나서 제일 억울했던 게 올 때 컴퓨터를 안 배운 게 제일 억울한 돈 주고 시켰지 그 당시는 장애가 심하지 않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운영을 하는 입장이 많았으니까 돈 주고 시켰지 근데 나중에 시각이 되고 나서 아 내가 그때 배워서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안 힘들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제 시각복지관에 와서 점자를 찍고 배우는데 제가 손이 두꺼워요 손바닥이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게 글자를 다 깨 이게 부드러운 사람은 글자를 안 깨고 잘 읽던데 나는 글자가 다 뭉개지는 거예요 두 번 이상 그걸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나는 감각이 좀 떨어지는구나 얘가 여기가 근데 자판은 연습을 알아보면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울산에 실화가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여간방으로 넣어서 자판 연습만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옆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포를 하고 들어갔어요 내가 자판 연습을 해서 이거를 못 치면 나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왜 여간방에 들어갔냐면 시각연합회라는 데 바로 뒷건물로 가느라고 못 돌아다니니까 거기 달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와서 거기서 고기 가는 건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1년 8개월 동안 그래갖고 신호실렴 걸려가지고 119 실려갔죠 오줌을 잘못 넣어가지고 하도 앉아있어갖고 팡팡이 눌려서 이렇게 해서 참 대단하신 게 위기가 오고 뭐가 안 좋은 게 있으면 오히려 불타 오르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민경래 지음장님이 눈이 잘 보이고 평범했다면 그렇게 악을 쓰고 기를 쓰고 배우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왜 그 말씀 여쭈냐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나이가 한 50대만 돼도 스마트폰 온라인 쪽 얘기를 하면 무섭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 배우려고 하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하면 됩니다 그냥 두려워요 옆에서 볼 때는 못할 것 같은데 눈도 안 보이는 분이 하는데 얼마나 두려워졌겠어요 안 보이는데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처음에 작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대충 해서가 아니고 작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러고 배우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는 생존이죠 점점이 안 배우면 점자로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택한다면 이걸 택하겠다 그럼 이걸 택하면 배워야 되니까 이걸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근데 처음에 정말 뭐 이렇게 요만한 디스켓인가 뭐 있었어요 컴퓨터 이렇게 넣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거 해갖고 정말 힘든 거 안 맞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그때도 40대 후반이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때 그거 배울 때도 그러니까 앉아서 이거 하는데 손가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아침 6시부터 전 11시까지 했죠. 그것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손가락이 지금 생각하고는 못 치는데 앞에 가운데 볼록한 거 나온 거 두 개 있죠. 기준. 그것만 딱 손가락 잡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것만 딱 잡으면 그냥 치아되겠다고 하면 지금은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 싶어요. 네. 좋습니다. 워낙 하실 말씀이 많지만 핑크 펭귄 얘기를 좀 해야 돼서 나머지 에피소드는 좀 중간중간에 풀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따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책을 보고 배운 것도 아니고 스스로 바닥부터 본인의 한계를 깨쳐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1등을 하시고 짧은 옷은 6개월 길어봐야 2년 몇 개월 만에 항상 영업조직에서 1등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1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수능들을 같이 관리하고 또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지점장 가시면서 조직을 만드시고 그분들을 돈 벌게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영업조직을 만들고 그분들을 교육할 때 가장 처음에 강조하는 건 뭐세요? 만약에 딱 영업을 하겠다. 내 조직으로 왔다 그러면 뭐부터 강조하십니까? 내 밑에 와라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건데 이야기를 뭘 한다기보다 그분들이 먼저 좋아지든지 그분들이 먼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이 그분들이 안정권에 먼저 들어가야 내 조직이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그들 안정될 수 있는 걸 먼저 하나하나 만들죠. 그분들 위조로. 제 위조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잘 되도록 그분들이 잘 되도록 그걸 먼저 하고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좀 좋아졌으면 건강해졌으면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핑크 펭귄 책을 보면 3C라고 나와요. 파켓 영업의 신 들어봐 영업의 비밀을 달려줄게 영업의 신이 남을 움직여줄게 영업의 신과 함께 따면 성공을 벌을 수 있어 영업의 신과 함께 따면 성공을 벌일 수 있어 성장